죄송합니다. 2탄을 만들었네요. 엄마는 아까 오렌지를 먹고 싶었습니다. 다리는 가만히 있고요. 입은 쩝쩝대면서 박수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네요. 너무 말썽꾸러기입니다. 아이고 저기 무서운 개가 있네요. 개 한 마리. 아이고 무서워라. 지금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려고 했어요. 저 일상은 너무 특이합니다.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? 제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겠죠? 뒤로 넘어갔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또 저를 잡았으면 제가 앞으로 가서 넘어져야죠. 아이고 넘어졌다. 이렇게 됐습니다. 동아하지마. 뭐야? 나도. 그거 뭐야? 뭐지 총. 해바라기 씨? 음 좋네. 자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주먹밥이. 해바라기 씨. 오늘따라 딱딱한 게 많이 있겠네요. 엄마가 만드는 거야? 아니. 같이 와. 안녕. 아우. 잠시만요.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? 예진이는 천재 맛도 보고 있습니다. 핸드폰 가방을 이렇게 하고. 예진아 과자 먹어. 과자를 먹으라고 했더니 과자를 먹네요. 핸드폰을 압수합니다. 압수. 압수. 아아앙. 그럼 이만